4.3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 다음 달 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4.3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. 또 기획재정부에서도 배보상을 위한 의견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특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도 4.3특별법 처리를 주문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. 제주에서 전해 드렸습니다. 제주에 goin食利에 들어간 수 seis 금액의 작품입니다. 제주에 걸어져서 έ merk수진мотри